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거절할 건 다 해요. 아, 진짜 안 쳐 꽂이네 진짜.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거절할 건 거절해. 고운 고절을 못해. 아, 안녕하세요. 일로 오셔서 찍으세요? 보다 왔어요. 아, 보다 왔다고요? 진짜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인사, 잠깐만 하고 가. 제 팬이에요? 네. 아, 진짜요? 자주 봐요. 아, 진짜요?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오늘 친구들 바빠서 혼자 다니고 있는데 저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 친구들이 바빠서 혼자 다니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혼자 다니고 있죠. 혼자 다니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마. 오늘 마. 아,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항상 바로 앞이어서. 바로 앞이어서 방송 보다가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냥. 그냥 지나갔다 오지에 나가야지. 너무도 잠깐 숙소한다고요. 진짜? 와. 숙소가 바로 앞이래요. 저도 숙소가 바로 앞이래요. 아, 진짜요? 네. 제 방송 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달? 아, 3달? 3달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방송이 얼마였어요? 맨날 중국도 못한다고 거짓말 치기로. 중국 한 그런 거랑. 네. 아, 중국도 훔치기실이죠? 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싱가포르에서 뭐 했던 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저 워터파크 갔다 왔어요. 아, 워터파크? 센터산. 워터파크 어때요? 거기 다른 거 다 약간 수시한데 한국보다 별로인데, 스노클링 할 수 있어요. 안에.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족관 안에서. 아, 수족관 안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고. 워터파크가 실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실루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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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약고치 먹어본 적 있어요? 네. 한국에서 말고? 해외에서 이렇게? 네. 한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먹어봤다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기억이 잘 나요. 아, 기억이 잘 나요? 네. 자, 화장신대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제대로다. 이게 약고치지. 응. 너무 맛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보니까 어디가 본인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요? 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싶다 하는 나라. 한국은 최고인데. 한국은 최고인데. 제가 있었던 때는 독일이었거든요? 음. 이거. 다시마 독일. 독일에. 독일에 얼마나 있었어요? 한 학기. 한 학기? 독일에 한 학기 있으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한국이 독일보다 낫다. 사람은 남대에서. 여행은 괜찮은데. 여행은 괜찮은데. 한 학기 때문에. 한 학기. 한 학기. 아, 그럼 진짜 방송 보다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용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막. 찾아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방송 딱 봤는데. 어, 뭐야. 내 근처인데? 맞아요. 이런 게 인연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여성팬분들. 많은 용기 내주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오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에? 그런 거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 내주세요. 남성분들은 용기 내지 마세요. 남자 엉덩이 그렇게 쉽게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긋하게. 집 소파에 붙이고 있으세요. 우리 팬들끼리는 약간 암묵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가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있어. 어차피 나가면 몰매 맞을 거 다 알거든. 우리 남자들끼리는 뭔가. 그래. 우리 남자끼리는 나가지 말자. 나는 암묵적인 룰을 가지고 있어. 진짜 와도. 카메라에 안 나와. 안 나오고 막. 음료수만 건배 주고 가고. 악수만 하고 가고. 사진만 찍고 가고. 보통 다 그래. 아, 우리 지금 슬슬 일어날까요? 네. 여기 차이나타운 안에는 한 바퀴 돌았어요? 네. 여기 한 바퀴 돌았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거 없었어요? 아, 저 처음으로 두리안 먹었어요. 아, 두리안. 지금 우리 먹자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두리안 어땠어요? 아, 네.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아, 오. 나 두리안 잘 못 먹는데. 못 먹는다고요? 잘 못 먹어야죠. 어, 두리안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한 개 뭘까요?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럼 두리안 아이스크림 한 개. 그럼 두리안 아이스크림 한 개. 네. 두리안 아이스크림 1달러니까. 이거 다 하나? 어? 이건가? 아, 요걸 거예요. 어? 사람들이 합격이래요. 착하다고. 어? 아니에요. 아하하하하하. 나 이것은 류리안 빙칠린아. 제가. 어, 이거래요 이거. 나중에 한국에 있을 때. 아, 서울에 있을 때. 한번 연락해요. 아, 네. 자, 봉지를 여기 버리고 가는 게. 오, 이제 러서 동생 나와요. 음. 음. 아, 밤 되니까 사람이 많이 나온다. 낮에는 더워가지고 사람 없었거든요. 숙소가 어디예요? 여기 건너고. 길 건너 바로. 저도 길 건너서 봤는데. 저 에들러 하우스라고. 네. 티로두봉인데? 같은 숙소네. 아, 빡티려. 에들러 하우스라고. 근데 위 침대인가? 여자 남자 따로예요. 방. 어? 믹스 룸에 안 들어갔어요? 여성. 여성 전용. 아, 여성 전용이에요? 네. 저도 여성 전용을 예약하긴 했는데 안 들려 보내주더라고요. 여자 방으로 내가 예약을 했다는데 어떡하지? 어, 범블비다. 헤이, 요, 비. 범블비. 널. 가게 아줌마가 웃었어. 쟤 뭐지? 팔목이 벌 같아. 오늘 하루 종일 탔더니. 야, 이거 수딩 크림 좀 발라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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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현잠을 해야 돼. 출시 와이자. 음. 제스 워다이 이거 위에. 음. 장시간. 아, 여러분들. 이따가. 어, 제 재정비 좀 하고요.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아, 그때 좀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씻고. 그다음에 어, 짐도 좀 풀고. 충전을 해야 돼. 지금 배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럼. 도야 돼? 될까? 네. 이 시각은 없기 때문에. 다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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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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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